현금을 다 모으고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을 해봐도 이 호텔에 머물 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때 현금을 손에 들고 있는 이 친구를 딱 쳐다보면서 WITH라는 단어의 그림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관계가 있음이라고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WITH라는 단어를 영한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가장 많이 보시게 되는 게 바로 함께 라는 우리말 번역어죠 물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영어와 우리말을 일대일로 대응시켜서 외운다면 이 WITH라는 단어의 쓰임새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WITH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 수많은 표현들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관계가 있어 그 전체의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영한 사전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함께 라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진짜 딱 정확하게 그렇게 쓰인 경우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 가사 중에요 이 문장이 들어간 곡이 진짜 많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겠어?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죠 여기서 이제 WITH를 없애버리고요 WILL YOU STAY? 라고 하면은 YOU는 그저 머무를 뿐입니다 이 머무르는 것의 성격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이제 뒤에 WITH가 오는 순간 그 뒤에 있는 것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 STAY의 세부적인 그림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뒤에다가 WITH ME를 넣어서 이후에 STAY가 ME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역을 했을 때 이제 함께하다 이렇게 이제 뜻이 완성이 되겠죠 STAY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행을 가서 굉장히 자주 듣게 되는 그런 단어죠 특히 이제 숙박을 할 때 참 많이 듣고 말하게 되는 그런 단어인데 HOW WAS YOUR STAY? 숙박은 어떠셨나요? 라고 이제 호텔 뭐 프론트 데스크에서 하는 말도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STAY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은 딱 이제 거의까지입니다 WITH 이하에 나온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나머지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예문에서는 우리가 WITH 뒤에 이제 ME를 붙였었죠 이번에는 WITH 뒤에다가 돈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엄청 비싼 호텔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행을 간 우리 일행들은요 이 호텔에 진짜 머물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가방을 뒤져서 현금을 다 모으고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을 해봐도 이 호텔에 머물 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현금을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친구를 딱 쳐다보면서 I don't think we can stay at this hotel with that money 야 그 돈으로는 이 호텔에는 우리 머물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WITH 뒤에 나온 이 money는 앞에 나온 stay라는 것을 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있어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도구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동사가 WITH 이하의 것을 도구로 하여 그 그림을 완성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WITH를 단순하게 이제 함께 라고 번역을 하면 좀 곤란하겠죠 다들 살면서 한 번씩은 싸워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와 우리가 논쟁을 할 때 우리가 argue라는 동사를 이제 많이 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누군가를 명시할 때 WITH를 써서 이 말을 완성을 합니다 I always argue with my wife 나는 항상 아내와 말다툼을 해 사실 원래 argue라는 단어 자체는 주장하다 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He argued that it was not fair 그는 그것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argue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뭐 주장하다 인지 논쟁하다 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이제 WITH가 나오는 순간 그 다음 단어와의 관계에 의해서 논쟁하다 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거죠 즉 원래 요 앞에 나온 이 동사 자체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요 WITH 이하와의 관계도 당연히 이제 부정적이 되고요 긍정적인 단어인 경우는 당연히 WITH 이하와도 긍정적인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WITH란 단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뒤 관계 설정을 해줘서 뜻을 완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contrast with, conflict with, agree with, satisfied with 우리가 이제 수거로 학창시절에 많이 외웠던 그런 것들인데요 부정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는 contrast와 conflict 이런 단어들이 이제 WITH와 만나면 WITH 이하에 있는 것과 이제 부정적인 관계를 맺어서 결국에는 그것과 이제 대조되고 뭐 충돌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당신의 주장은 그 증거와 대조된다 충돌된다 우리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한다 우리는 당신의 생각에 만족한다 이런 경우는 또 긍정적인 뜻을 갖고 있죠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His English improves with time 이 경우에 이제 그의 영어가 느는데 그것은 time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improve란 단어 자체는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향상된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의 영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 이 정도가 되겠죠 improve는 time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의미를 여기서 완성합니다 improve하는 과정과 time의 흐름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fashion changes with seasons 이 경우에 패션이 변하는데 seasons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change 즉 이제 변화라는 과정은 seasons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은 패션은 계절에 따라 변한다 이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with 뒤에 이제 season의 복종인 seasons가 쓰인 이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사계절을 표현을 한 것이죠 계절의 변화와 패션의 변화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슬픈 예문을 해볼게요 I broke up with her 나는 그녀와 뭐 헤어졌다 뭐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I broke up 이 말만 쓰면 내가 누구랑 헤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쓰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맥락이 있으면 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with가 오고 그 뒤에 어떤 단어가 와서 broke up 이라는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이제 이별이라는 게 성립하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헤어졌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with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we broke up 아니 이미 앞에 we라고 우리가 있는데 또 with를 쓰면 말이 좀 이상해지죠 we broke up with 이렇게 가면 마치 우리 둘 다 어떤 한 사람이랑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랑 우리 둘이 동시에 헤어진 것 같은 약간 막장 드라마가 됩니다 굳이 쓰려면 we broke up with each other 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헤어졌으니까요 her English is not comparable with mine 그녀의 영어는 나의 영어와 비교할 수 없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진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을 보고 한번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을 한번 영어로 써봤는데요 이 compare 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비교라는 것은 늘 그 대상이 있죠 with 이하에 나오는 것과 관계 지어 보았을 때 그랬을 때 어떠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하다라는 말은 compare a with b 이런 어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형용사형인 comparable 이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with와 함께 씁니다 비슷한 줄기로는 compatible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뭐뭐와 이제 양립하는 보통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그런 말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양립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this program is not compatible with the computer system 이 프로그램은 그 컴퓨터 시스템과 양립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서로 호환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이렇게 어떤 것과 동시에 있거나 그 둘을 엮었을 때 이 단어의 뜻이 완성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 이럴 때는 바로 with를 씁니다 with 이하에 있는 것이 그 앞에 있는 주어와 서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관계를 모두 맺을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with 이하에 있는 것이 그 앞에 있는 동사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with라는 단어의 그림을 가장 크게 나눈 것입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